안녕하세요. 클로바 AI입니다. 클로바 AI 컨택센터는 다양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고객센터 운영에 도움을 드리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고객의 음성이 인식되면 STT 기술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챗봇에 전달합니다. 챗봇이 자연어 분석으로 찾은 최적의 답변은 TTS 기술을 통해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제공됩니다. 이 중 챗봇이 응대하기 어려운 테스크는 전문 상담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연동된 상담원 어드민에서는 실시간 대화 분석과 답변 추천 기능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상담 로그와 분석 자료는 다시 상담 서비스와 비즈니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바 AI 컨택센터는 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고객 문의에 대응 가능하며 타사 대비 우수한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뛰어난 성능의 솔루션입니다. 클로바 AI 컨택센터 취향의 특정 안녕하세요, 그린샵입니다. 문의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한 티셔츠가 조금 작은데 큰 사이즈로 변경 가능할까요? 네, 주문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 뒤에 내 자리를 알려주세요. 김준호이고요. 0809입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초록색 티셔츠를 M사이즈로 구매해 주셨는데요. 무슨 사이즈로 변경해 드릴까요? L사이즈예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L사이즈가 품절인데요. 입고가 2주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검정색상으로 L사이즈는 어떠신가요? 아, 검정색 티가 많아서 그냥 환불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택배비 제외하고 환불 도와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반품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택으로 2에서 3일 이내에 택배 기사님이 상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문자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오늘 말고 내일 오전에 픽업 가능할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에는 택배 기사님 방문이 어렵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 3시경에 가능하실까요? 네, 그대로 해주세요. 네, 내일 오후 3시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